자 11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의 쥐띠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재미삼아 봐주세요. 땅을 뜻하는 곤, 불을 뜻하는 리가 나왔습니다. 사효가 변했네요. 팔곤삼리는 이번 주간 쥐띠분들께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바꾸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해당 장소를 옮기게 됐을 때 주변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좀 멀리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갈수록 좋아요. 그리고 혹시 집에서 반려동물을 내가 잃어버렸다거나 집에서 현재 좀 내 마음 같지 않게 힘들게 하는 식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식구가 집 밖에 나갔다고 한다면 이번 주간에 동서남북 중 동쪽으로 가셨을 때 실말이나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갈고 닦았던 자신의 실력으로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주간이고요. 현재 새로운 일에 대한 개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일 그리고 그것이 전혀 새로운 일이라면 더 길한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는 주간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결혼 운이나 시험 운 같은 경우에 운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주간이에요. 잘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원하시는 방향대로 좀 가기가 힘이 붙인다라는 게 보여지고 이 부분은 집이나 상가에 대한 매매 운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송사 같은 경우 물론 개인 운에 따라 다르시겠습니다. 하지만 GT분들 이번 주간에는 소송에서 유리하지 못한 부분이 보이고요. 경쟁에서도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비트코인이나 증권 쪽에 현재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처음보다 실적이 내려가더라도 곧바로 오르고 또 부분적으로 오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튀는 부분이 곧 안정이 되고 거래하시는 거래량도 많아지는 상황이 이번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강적으로는 봤을 때 심장이나 왼쪽 복부 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주치의 분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시면 관리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드시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고와서 드시는 음식들 또 땅에서 나고 자라는 흙에서 나는 재료들은 다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번 주간에 쥐띠분들이 방문을 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장소들은 교통량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거리나 중심가에 해당이 되는 장소들이 빈번하게 방문되는 장소로 확인이 됩니다. 이번 주간에 내 운에서 행운을 불러다 줄 수 있는 옷은 누런색 또는 녹색 계열이 운쪽으로 개운을 가져다주는 색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